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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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, 목소리를 낮추세요 이번 탐험은 여느 때와 사뭇 다를 거예요 훨씬 야심 찰 거라고 해드죠 우린 태고적부터 보존된 땅에 들어설 거예요 정령의 힘이 곳곳에 스며든 곳이죠 이곳의 식물은 아주 특이한 습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독특한 토착생물들을 관찰하는 건 괜찮지만 저들의 눈에는 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들의 적응력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명심하세요 한시도 긴장을 놓아선 안 돼요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, 다들 준비됐나요? 그럼 출발하죠 온고로 분화구로 도착해! 안녕하세요! 존경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? 네요, 도착할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.